자, 자, 자. 사역에 한 번에 도착을 받는데.. 그걸로 저리에 있는 곳에.. 도착하니.. 도착하니.. 도착하는 곳이 다 혼자서.. 도착하고.. 도착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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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여러분의 안내방송 드립니다. 코로나19 해수욕장이 10% 되어서 우리 산약안에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특허마주입니다. 저는 지금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지금 포항에 있는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해맞이 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 포항에 계신 구독자님 중에서 박계열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해가 뜨려면 아직 한 30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바닷가 쫙 넘어에는 지금 해가 이렇게 부서스름하게 해가 뜨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해맞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지금 이곳 현재 기온이 영하 8도 입니다. 지금 이곳은 포항하고도 잠깁니다. 이곳이 포항 광포에서 구름포 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인데요. 지금 바닷가 보시다시피 저렇게 밝게 겨울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은 곧 빛이 되면 대망의 새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곳은 포항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광방 곳곳에 다 보면은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해둘지 갈 수는 없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풍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해가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해맞이 명소들이 다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시골 쪽으로 차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들이 지금 몰려서 엉켜서 지금 엉망입니다. 여기 이곳은 포항시 장기 하고도 심창일리입니다. 바닷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올 한해 작년 묵은 해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는 미년 올 한해는 모두들 뜻한바 도원도 다 이루시고 건강들 건강하시고 특히나 지금 아직도 진행중인 코로나와 고믹크로스 바이러스에 특별히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 한해 제가 이곳 포항 이곳 장기 에서 바닷가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 께 올 한해 다 무탈 할 수 있도록 제가 두손 모아 기도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부탁 기원하시고 모두들 끝한바 소원 다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면서 부근한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해뜨기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원 오이 참고 맛있다. 고맙습니다. mut가 project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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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